오케이 그래서 한별이가 시부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던가요 그렇지 Fox 그렇다면 F는 무슨 소리chef O가 내는 4가지소리 O O O O O 중에서여기선 뭐가 됐지 A 그 다음에 X가 무슨 소리 내줬어요 그렇지 그새 소리 됐죠 엑스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전에 한 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엑스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가 있다 그지 그렇지 그지 그스 엑스는 뭐 오 환별이 입모양 하나도 안 바뀌고 잘했어 맞아 입모양이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크스 됐으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됐다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박스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모여서 뭐가 되던가요 옐로우 그렇지 옐로우 그러면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중에서 여기서는 대표 소리 에인데 앞에 y가 뭐 해줬습니까 y가 짤막 해줬죠 짤막 짤막 막대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예 그 다음에 엘이 내는 소리 오우 w가 무슨 소리 내준다 오케이 오우 w가 오우 된 거예요 오우가 오 소리 낼 수 있죠 오우가 오우 오 아 어중에 오 됐고 w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 우 소리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옐로우가 된 거예요 자 준호야 너 이거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면 안 돼 써야 돼 고른 거 써야 돼 아 그래요 한걸로? 어니? 영어로 써야지 영어로 써야지 영어로 써야지 한 번만 쓰면 되지 옐로우 오우가 내는 소리 여여 여여 그래서 오우가 오우 오 아 어중에서 여기서 오오오 됐지 그치 근데 y가 뭐 해줬다 짧은? 짝대기 짧아게 해줬죠 짧은 막대기 조심해 그러다가 넘어지고 큰일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즈 그렇지 즈 오케이 그래서 쥐가 내는 소리 O, O가 뭐 된다? U, 그렇지. 동물원, ZOO다, 그렇지? ZOO 네,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? Water, Water OK, 그래서 W는 U, W 상승은 U 된다, 그렇지? A가 내린 내가의 소리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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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힘 빠졌어 어, 그럼 옆가의 소리 A, T는 T, E가 내린 내가의 소리 E, A, O, 그 중에서 또 힘 빠졌네 R은 R, 다 합치니까 Water, Water OK,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Zip, Rock, 그렇죠? 그래서 Z는 Z, OK, E가 내린 내가의 소리 그 중에서 E, 옆가의 소리 Z, B는 V, R은 R, A가 내린 내가의 소리 중에서 힘 빠졌어 또는 R 소리 그래서 Z, Bra 또는 Z, Bra 알겠습니까? Z, Bra Z, Bra R 소리 내는 것 같죠, 이 사람은 Z, O, 나, A 상관없어요 Z, Bra Z, Bra OK,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고 Rat 그래서 W는 응, E가 내린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지 Z, Bra 그러면 What 될 것 같은데 A가 됐지 A 그러니까 옆가의 소리가 WET T는 합치니까 WET 그렇지 WET OK, Very Good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